아니 아까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 이 시소리 들리세요? 이 자연을 느낄 수 있느냐고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한적한 곳에 왔느냐 출장 왔어요? 근데 예? 보세요? 없죠? 오늘은 카트가 없습니다 카트가 없는 대신에 이게 또 출장용이에요 여러분들 이따가 자세하게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요 전북현대모터스의 클럽하우스입니다 과연 이 전북현대모터스의 선수들 넷플릭스에서 어떤 것을 보고 계시는지 가짜고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넷플모범 갈게요 따라오세요 여기가 이제 클럽하우스 안인데 소름 소름 여기 지금 이제 클럽하우스 안에 실내 연습장에 또 있겠는 거예요 실내 구장이 거길 가면 분명히 또 선수님들이 계시겠다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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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엄청나네요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밖에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여기 안에서 훈련하고 그런 곳이에요 아니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문선분석 소개하면서 이거 관제탑 이거 했는데 그게 미리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까? 아니 갑자기 그게 올라온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요? 골 넣었으면 아 이거 해야겠다 약간 그거 굉장히 밀고 있잖아요 네 밀고 있죠 캐릭터처럼 뭔가 잡히면 밀고 나가야 돼? 끌어올려 계속하고 있잖아 끌어올려? 계속해야 되거든 제가 듣기로 우리 박지수 선수랑 구자령 선수는 룸메이트였던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작년에는 여기 숙소 클럽하우스를 같이 썼어가지고 방을 같이 쓴다는 거는 예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 2연만 쓰고 지금 안 쓴다는 것은 그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거야 안 맞았었느냐 이거야 올해는 좀 혼자서 쓸 수 있는 연차가 돼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지금 혼자 쓰세요? 네 지금 이제 1인 1실로 바뀌어요 아 1인 1실로 이제 와서 말할 수 있다 좋았던 점과 불필했던 점 그냥 얘기해 뭐 별거 없잖아 그냥 살짝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낮잠 같은 게 좀 예민하거든요 낮잠? 오후년 나가기 전에 낮잠을 자는데 이제 그때 이제 조금 화장실이 들락날락한다던가 아 여러 번요 아 작은 자료가 빨리 준비해라 준비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자정육이 자고 있으면 약간 뭐 저도 약간 자야 되고 있어요 아 그럴 때 쓰라고 이어폰이 있는 건데 네 어차피 요즘에 시청 중인 넷플이 있으신가요? 발레리나... 발레리가 많아요 송강 배우 나오죠 아 나들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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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발레리노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운동선수 입장에는 근데 거기에서 업무의 동기부로가 있어가지고 주인공 분이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발레를 배우시는데 맞아요 그걸 보면서 좀 동기부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문선민 선수는 혹시 지금 시청 중인? 어제 딱 밤에 바꿔야 돼요 어 뭐야? 질문에 갈라요 저는 그거 만화책으로 다 봐가지고 이제 애니로 나와가지고 애니로 보고 있고 선수분들끼리도 추천도 많이 받고 그래요? 얘기 많이 해야죠 송강 우선 따라해요 막 멋지다 잘한다 문선민 아니에요 뭐 자 그러면 일단 마지막으로 저희 어떤 시리즈물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나이 아저씨 아 나이 아저씨 이선균 나오고 오 아이유 이선균 왜 그게 어땠어요?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많이 뒤섞여졌던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 생활 자체를 안 해봤잖아요 거의 운동세계에 있다 보니까 사회에 이제 뛰쳐나온 이제 청년들이 겪는 그런 감정들 그걸 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가지고 이입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 추천할게요 어떤 거? 어나더 라운드 어나더 라운드? 직업이 다른 4명의 남자가 친군데 혈중, 알코올, 농도를 어느 정도에 맞추면서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테스트하고 이런 거 일상적인 패턴에 찌들어있는 사람? 그리고 약간 무료하고 벗어나고 싶고 아 일탈하고 싶고? 그런 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일탈하고 싶어? 걸어나서 놀고 싶어? 자 우리 선수리 어! 어후 안녕하세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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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나! 어머어난!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백성훈 선수는 지금 열리고 있는 K1 리그에서 4경제 중에 3골을 또 넣었어요. 잠깐 한 번 줘. 골을 넣었어. 화제가 막 되고 막 이슈가 되는데 본인들은 스스로 그 영상을 좀 찾아보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많이 봐요. 많이 봐요? 백성훈 선수는 많이 찾아봐요? 하이라이트 나오면은 경기 좋았다 이러면 찾아보고 어때 어때 극복돼? 널 봤을 때 보면 기분이 어때? 예쁜 거 또 보고 하는 거죠. 우리 또 성민규 선수는? 저도 그냥 뭐 SNS나 그런 데에 올라오는데 계속 좀 보는 스타일이에요. 계속 보면서 막 나 스스로에 대한 약간 자아도 없이 빠지나? 네. 와 거기서 저걸? 그럼 일단 넷플릭스를 자주 이용하시나요? 자주 봅니다. 아오. 저도 많이 봐요. 많이 봐요? 많이 봐요? 오늘 새벽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어떤 거? 사냥개들. 아 사냥개들. 어떤 부분이 재밌었어요? 케미가 너무 케미가 형, 동생 하는 그 케미에서 어떤 우정과 우정? 그 우정을 좀 저런 형, 저런 동생 있으면 좋겠다라는 전북현대 모텔스테이 그런 형들이 없나 봐요? 없죠. 살짝 비즈니스 시험들 낭낭 장기? 되게 서운해하네. 되게 서운해했어. 저는 좀 두꺼운준 알았는데 넷플릭스의 그 시리즈를 보면 이게 스페인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정의 집 같은 거. 안 본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 자막을 이제 안 보고 스페인 거는 자막 안 깔고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진짜 추천합니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나르코스. 나르코스? 시즌 1, 2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왜? 액션이나 3이 있기도 하고 내용이 재밌어가지고 마약 거래를 하면서 할인 사건도 많이 일어났거든요. 와 그 상황을 이제 다룬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백 선수가 얘기할 때마다 자기는 어떤 걸 이야기할지 굉장히 고민에 빠져있던 당신 저는 이태원 클라스 이태원 클라스? 세로이, 박세로이 당당함이랑 저도 저렇게 좀 뚝심있게 사랑하고 싶다는 걸 보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얼핏 박서준 배우랑 비슷하지 않아?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혹시? 박세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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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로이 바쁜 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저랑 같이 인터뷰 해줬는데 그냥 보낼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가방 이쁘다. 이쁘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따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석호 선수 거 한번 해볼까요? 아, 포스터블 텀블러! 오케이, 오케이. 백팩입니다. 백팩! 이야, 이거 되게 느낌 엄청 있다. 오, 축하해! 아, 엄청이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한 분씩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현대 수비수 정태욱입니다. 전북현대 미드필더 김건웅입니다. 전북현대 공독수 이동준입니다. 아니, 이제 사실은 제가 많은 선수들을 만났거든요. 그 어떤 누구도 축구와 관련된 콘텐츠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혹시 세 분들 중에서 축구 관련된 콘텐츠를 만약에 본다든지 수업이 잘 안 가죠. 잘 안 가죠. 그럴 수 있어. 저는 본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이마르 나오... 아... 자기 얘기해드릴 뿐만 아니라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좀? 저도 모르는 그 팀만의 무언가를 보니까 축구 선수인 저희도 가슴이 뛰는데 일반인들을 보면 더 생동감 있게 확 오겠다. 아... 아니, 그러면 딱 봤을 때 이거는 진짜 나의 최애 작품이다. 라는 게 분명히 마음속에 하나씩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 키싱 부스 키싱 부스? 왜왜왜왜왜? 너무 진짜 재밌어가지고 저는 두세 번씩 봤어요. 시리즈별로 아, 진짜? 되게 또 의외인데? 근데 하긴 제가 또 약간 소문 듣기로 원래 약간 스킨십을 되게 잘한다고 내가 약간 좀 살도 부대끼면서 이래야지 좀 더 친해지고 좀 그런 거니까 뭔가 이 어떤 연결고리가 맞다. 키싱 부스까지 이어지는 네, 키싱 부스까지 감정 이입도 되면서 어, 쟤는 왜 쩌라해? 막 이런 거 좀 짜증도 나면서 좀 재밌더라고요. 진짜 연애의 감정을 싹트고 있거나 그런 걸 원한다면 네, 아직 스킨십 전이거나 스킨십 전이거나 스킨십 전이거나 그러면 이제 키싱 부스 참고해라. 기가 막히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들의 블루스 어? 우리들의 블루스? 두 번 정도 돌려봤거든요. 네, 네, 네. 보면서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고 뭔가 눈물도 나고 좀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약간 로비 같은 곳인 것 같은데 어? 아니 근데 지금 저기서 선수들 훈련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기 잠시 신뢰하게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과 그리고 전북연대 축구단의 장례 아나운서 이정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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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호영 씨가 온다고 들어서 네, 네, 네. 유니폼을 하나 준비를 구단에서 네, 네. 생일이 2월 19일이에요. 맞아, 19일이에요. 그래서 19번으로 아, 세상에 감사합니다. 어머, 호의까지 딱 제 링링까지 박아가지고 네, 네, 네. 저기 호영 씨가 타고 다니는 차는 어떻게 되죠? 저요? 네, 현대차죠, 당연히. 저요? 예전에 현대차로 시작을 했어요. 저도 사실 이제 뮤지컬 배우니까 목소리를 쓰는 직업으로써 딱 이게 알거든요. 장착되어 있는 모터가 달라요. 네, 네. 한 번 시원하게 한 번 쏴주세요, 한 번. 대한민국 슈퍼센터 순흥이 저희 프로그램 제목 자체가 요즘 뇌플 모범입니다. 아, 그래요? 전 상국지입니다. 상국지였어. 상국지였어. 상국지 시리즈가 너무 좋아. 대체 뭐가 좋아요? 이문열의 상국지 네, 네, 네. 제가 세 번 읽었어요. 아, 책으로 다 해요? 네, 책으로. 정독으로. 정독으로 대단한데?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책을 2분 이상 쳐다보면 눈이 침침해. 안 되죠. 이렇게 모니터로 이렇게 보잖아요. 옛날에 책을 읽었던 게 기억이 나. 오! 그러면서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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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이문열의 시청 중인 콘텐츠를 제가 이제 보니까 삼국지 역시나 있고요. 지구상의 위대한 국립공원? 네. 이런 건 어디서 있어? 이건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했던 넷플릭스. 되게 유명한 하와이 국립공원.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저 따뜻한 거. 사람 찌르고, 배고, 쏘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해요. 어머 어머 어머. 꿈짜리가 사나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곰 봐. 곰 봐. 곰 봐. 곰 봐. 곰 봐. 놔봐. 놔봐. 아니 이게 자동 저장이야. 여러분 내가 뭐라고 했어? 왜 이게 자동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섹스라이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세지? 나이 때문에 했잖아? 이게 무슨. 나이가 무슨 당박이야. 그다음에 우리 이제 신동엽 형 나왔던 성인물. 요거 이제 바로 이제. 이게 신동엽 씨가 나왔고 핫했잖아. 뭐 좀 얘기가 됐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19세라고 표기를 해놨잖아. 다시 볼 콘텐츠가 넘겨 넘겨도 끝이 없어. 권총 없니 권총? 제가 이제 우리 이정키 아나운서 만난 다음에 집에 갔을 때. 어떤 거를 제가 이제 볼지. 제가 호영 씨를 TV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업이 돼 있으시잖아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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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는 명장관우. 이런 분들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성향에. 저처럼 약간 업 돼 있는 사람들. 너무 텐션만 끌어올리는 사람들은 명장관우를 봐라. 네. 저희가요. 저거 추천 진짜 잘했는데? 라고 하시는 한 분께 아이패드를 드리거든요. 명장관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섹스라이프죠. 섹스라이프. 섹스라이프.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잠깐만. 다시 갑니다. 우리 이정표 아나운서의 추천 작품은. 남자의 그 뜨거운. 생립지. 추천하려. 이야. 하나 골라보세요. 그럼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거 선물로 바로 드립니다. 대박이. 굉장히 실망하시네. 이렇게. 와 이거 괜찮네. 괜찮아요. 저희 와이프가 좋아할. 디자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사랑한다. än. L いき. 유이랑투. 그게 오히려 본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든대요. 넷플릭스 좀 자주 이용하세요? 만일지 만일지입니다. 아 내가 부담스도 같이. osob primeira 시간 Bond에서. 아 진짜요? 우리 아마라중은 선수는 한국 여배우 중에 좋아하는 여배우 있으신가요? 저는... 아이리스 있었어요 아이리스 김태희? 아 김태희! 김태희? 김태희는 내 칭 와이프라고 전해줘요 동원하시노 옥상같이 아 진짜? 어 진짜 옥상같아 어떤 거 보고 계신지 저희가 직접 봐도 되겠습니까? 어 사냥개들 보고 계셨네 지금 계속 그리고 킹덤 이건 왠지 와이프분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린모델입니까? 그린모델 호날두가 나와서 본인이 봤었대요 아 호날두가 나와서? 호날두의 부인분인데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뭐 잠깐 나오나봐요 의외로 일본 시리즈를 잘 안 보신 것 같은데? 이쯤 뭐... 한국가 많아 여미가 어머니 같이 워리그레입니다 4월 1일입니까? 왜? 왜 왜 왜 지금 결혼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몇... 몇 명만... 오늘 왔으시다 아... 오는 처럼? 네 매일 신호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가장 최애의 작품이 있다면? 지금 낫게 자그로리 자그로리? 아 재밌게 보셨나 봐 진짜 좋아 뭐가 진짜 좋아? 나니? 나니가? 야 리카스 이지메다 야 리카스 이지메다 스토리 아... 아... 표격관님은 일본어를 잘하시니까 일본어에 좀 관심이 있거나 회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괜찮은 것 같더라 뭐 그런 작품이 혹시 있을까요? 일본어 처음 덮으신 분들이면 애니메이션 많이 추천하는데 애들이 보고는 그 수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럼 혹시 어떤 거를... 제가 애니메이션 안 봐가지고 아니 본인은 잘 보지도 않으면서 그럼 본인은 뭘 보고 배웠는데요? 대학교를 바로 배웠어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인트로 해주셨기 때문에 선물 있어요 조또마떼 구다세 이티미스 오? 슬리퍼 예! 아하! 좋아해! 오우! 아주 귀엽네요 귀여워 아주 귀여워 오우! 오우 바람이 오 바람이 많이 부네 아하! 어머! 어머 자기야! 아하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기성입니다 아우! 죄송해요 이야 드디어 이렇게 뵙네요 월드컵 때부터 네 네 괜히 제가 소환이 돼가지고 비모 형이 텐션 올리러 가야 된다 맞아요 봤어요 주문에 또 메시지를 그렇죠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또 실물 영접을 이렇게 또 하게 됐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오늘 좀 훈련도 하고 온 거죠? 네 아까 오전에 훈련하고 보통 이제 연습하게 되면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오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훈련을 하고 잠깐만 자기야 방향을 일로잡았어 이게 머리가 계속 난리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납니다 머리가 너무 날려가지고 너무 날려 저희는 이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안으로 또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머리가 약간 거슬려거려 이발할 수 있잖아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남자들이 또 로망이 장발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좀 불호가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혹시 선수들 사이에서도 머리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쌀라라 이렇게? 선수들은 별로 없는데 팬분들이 정리하면 안 되냐 정리하면 안 되냐 좀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저는 대갈끼를 가겠다 그렇죠 요즘에 한참 또 굉장히 밈으로 많이 유행이 됐던 게 뭐냐면 조규성 선수는 옷을 입었는데도 복근이 드러난다 어 막 그런 짤들이 엄청 있어 옷 입는다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약간 은근히 또 이거 좀 신경 쓰이지 않아요? 아니 신경은 안 쓰이는 거 같아요 아 괜찮아요? 네 그냥 뭐 예전부터 이제 여름에는 무조건 나시였거든요 아 여름에는 원래 그래서 민소매에다가 그냥 청바지 이렇게 입고 다녔었는데 좀 많은 분들이 나시에 대한 반감이 있으셨더라고요 아 민소매에 대한 반감이 있나 보죠? 네 저 몰랐어요 저는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긴 한데 음 일각에서는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근데 저희 갈 길을 간다 아유 그럼 뭘 입든지 지들이 왜 난리야 갓나라 대나라야 알아챕는다는데 그럼 이제 오늘처럼 훈련 끝나고 넷플릭스 자주 보고 그래요 어때요? 요즘에 진짜 많이 봐요 아 요즘에 많이 봤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요즘에 좀 SNS나 이제 유튜브 같은 걸 잘 안 보려고 해요 왜냐면 너무 자극적인 영상들이나 그런 걸 일부러 좀 멀리 하려고 하고 네 약간 마음을 조금 이렇게 좀 캄다운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저께도 봤어요 어? 뭐 봤어요? 요즘에 보고 있는 게 뭐예요? 너와 백번째 사랑이라고 일본 영화인데 일본 영화 무드가 조금 잔잔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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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위주로 좀 많이 찾아보는 거 같아요 그럼 우린 또 바로 또 검사 들어가거든요 자기 거잖아 네 애니메이션도 잘 봐요? 아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진짜 내가 지금 말하는 동안 계속 넘기고 있는데 애니메이션이 끝나지가 않아 퍼슬러브 하츠코이 네 아 일본 콘텐츠들 또 많이 또 좋아하시네요? 일본 콘텐츠 위주로 봐요 넷플릭스가 거의 아 진짜? 네 정작 아까 우리 일본인 선수는 자기 일본 콘텐츠를 안 보더라고 어 자 그렇다면 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것을 과연 추천해 주실 것이냐 아 근데 좀 겹쳤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너무 재밌게 본 게 있는데 아아 그걸 제가 추천을 해줬거든요 다 뭐였어요 그게?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네 한번 보면 우정은 다시 보는 영화 그래서 연속으로 한 세 번 봤어요 헉 첫 번째 봤을 때는 그냥 영화로 봤다면 두 번째는 그 등장 인물의 입장으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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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박혜일 입장으로 들어간 거야? 아니요 저 탕혜일 탕혜일 입장에서? 헉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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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세 번째는 왜 봤어요? 박혜일의 입장과 탕혜일의 입장이 어떻게 이제 서로 분석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정태욱 선수라고 감성이 좀 잘 맞아요 어어 같이 보고 다음날 명대사를 서로 막 하하하하하하 아니 어떤 명대사를 두고 주고받았을까요? 아아 근데 이건 스폰 대사일자야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저는 그 대사를 돌려보기로 진짜 한 열 번 연속 봤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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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혜일 배우님이 이제 중국말로 어 이제 하는 대사인데 당신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당신의 사랑이 끝났고 당신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 내 사랑이 시작됐다 열 번 돌릴 수밖에 없는 거 자꾸 생각하기는 안 되는구나 그 말을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대사를 쳤더니 어떤 대사를 주고받았어? 이렇게 좀 자동차 씬이 있는데 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막 전화로 이제 박혜일은 한국말로 좀 해요 중국어를 모르시니까 그 배우님이 하하하하하하 자 이렇게 해서 전북현태모터스 우리 클럽하우스에 와서 저희가 선수 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일단 선정을 세 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구자령 선수가 추천을 했던 어나더 라운드 일탈하고 싶어? 떨어져서 놀고 싶어요? 우리 정태욱 선수가 추천했던 키싱 부스 어쨌든 왜 쩔어요 막 이런 거 짜증도 나면서 좀 재밌더라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조규성 선수의 헤어질 결심 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막 전화로 이제 박혜일은 한국말로 좀 해요 오늘의 전북현대모터스에서의 넷풀 모범 시민은 구자령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우리 지금 구자령 선수가 말이죠 사실 클럽하우스에 없어요 이미 지금 퇴근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영상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령 선수 넷풀 모범 시민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기쁜가요? 너무 기쁩니다 기쁘면 좀 표현 좀 해줘봐봐봐 지금 밑에는 제가 5개만 입고 있어서 위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궁금하시죠?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같이 외쳐볼게요 요즘 넷풀 모범 요즘 넷풀 모범 다음번에 넷풀 모범 하네 전체로 모범 어떤 플레임이 보임에서